오늘 승리하러 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컷심없이 컷심 배신아이로스 승기를 위해 배신아이로스 승기를 위해 배신아이로스 승기 1번 타자부터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3번 타자 5번 타자 5번 타자 6번 타자 5번 타자 5번 타자 5번 타자 6번 타자 6번 타자 5번 타자 5번 타자 5번 타자 배신아이로스 승기를 위해 5번 타자 5번 타자 5번 타자 배신아이로스 승기를 위해 5번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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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타자